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오늘 고대생활문화사 고대인의 의식주와 관원상제 중에 고대인의 음식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오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디언 문화유산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맡고 있고요. 또 음식고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시간 동안 고대인들이 어떤 음식을 조리했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으며 그 식사 방법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대학원 강의니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대 음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취사와 조리는 어떻게 했지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식사법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영어로 써있는데요. 앨런 베넌 씨라는 사람이 Private Function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썼던 말이에요. 이걸 보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이크 또는 돼지고기가 남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아마 이보다 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한 말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브리아 샤바린이라고 하는 약 200년 전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미식가가 했던 말이죠.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그만큼 전 근대 사회에서 음식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주의라든지 경제력 또는 어떤 계급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넣었는데요. 사실상 고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음식을 어떤 걸 먹었는지를 밝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람의 뼈를 가지고 밝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보면 백제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는지 귀족층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무덤에서 나온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무덤에서 나온 것 이걸 비교해보면 많은 편차가 있거든요. 특히 고대 음식과 선사의 음식은 많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 근대 사회니까 선사나 고대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선사 시대에는 단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래도 생존과 관련해서 내가 당장 살기 위해서 음식을 어떻게 구해서 먹었다면 역사 시대에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것처럼 사회적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건 로마 시대 때인데요. 로마 시대 브리튼 사람들과 지금의 영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먹었던 것은 왼쪽에 보이는 주먹법같이 생긴 이러한 음식을 먹었다면 로마의 귀족들은 이렇게 에스카로고부터 시작해서 올리브에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동아시아에서는 어땠을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동아시아에서는 고대와 선사의 구분이 주식과 부식에 불리냐 아니면 주식과 부식이 불리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점심도 제가 밥을 먹을 때 밥과 국과 반찬을 먹었어요. 이렇게 밥이 중심이 되는 주식이 되고 반찬은 부식이 되는 이러한 문화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고대에 시작된 거지만 선사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과 부식을 불리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정도의 나라들에서만 나타나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갔는데, 폴란드에 갔는데 거기에서 주식과 부식을 나눈다? 이런 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2000여 년간 생성이 되면서 몸으로 그대로 전해졌다 뿐이지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먹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밥과 반찬, 밥은 주식이고 나머지는 반찬, 부식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게 삼국시대, 즉 고대에 형성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하고 부식 개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잘 배우셨죠? 그래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중국, 일본, 베트남, 동아시아 일부 국가의 특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200개도 넘는 나라들은 주식과 부식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어디에서 분리가 됐냐면요.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주식과 부식의 분리는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정작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구분이 많이 희미해졌고 지금도 더 희미해져가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아예 그렇다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주의 경험을 겪었던 베트남 같은 경우는 더 일찍 그런 것들이 엿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좀 잘 남아있는 즉 늘 밥 먹을 때 국과 밥을 먹는 우리나 아니면 역시 국처럼 그런 미소시루라든지 이런 걸 먹는 일본이 좀 그나마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과 부식이 분리가 되면은요. 여기에 따라서 밥을 조리하는 방법, 차리는 방법, 먹는 방법,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주식과 부식이 분리됐다는 것은 단지 음식물의 차이만이 아니라 모든 식습관 그리고 식사 방식에서까지 분명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어딘지 아세요? 보면 많이 익숙하죠? 이건 베트남의 일반적인 식사 모습이에요. 가운데 밥이 있죠. 저게 밥 지은 거 아니에요? 시일에 밥을 쪄서 저게 다 맞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뭐 하나 빠졌죠? 예, 열심히 보십시오. 뭐가 없죠? 네, 맞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없죠. 여기에서 보면은 춘권처럼 생긴 스프링롤 또는 공심체라고 불리는 모닝글롤이도 있고 다 있는데 손으로 먹는 거죠. 그 차이만 있다 뿐이지 역시 주식과 부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주식인 쌀과 나머지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식과 부식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을 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대학원 과정이니까 연구 방향 뭐 이런 거 저 대학원 다닐 때 늘 수업 맨 처음에 이거부터 했었는데 간단히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음식 연구, 내 음식은 어떻게 먹었을까? 이거 누가 연구 먼저 했죠? 네, 맞습니다. 역사학 또는 민속학에서 했어요. 그리고 식품 영양학에서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연구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에 음식이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백제 무령왕이 드셨던 음식이 있나요? 아니면 뭐 고주봉이 그때 먹었던 맛있는 맥적이 생각난다더라. 이거 남지 않잖아요. 변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문헌 자료가 많고 또 기록 외에도 실물 자료도 꽤 많은 중국의 자료를 많이 참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연구 자체가 또 발달되어 있는 일본의 자료를 많이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고대에는 이렇게 음식을 먹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는 좋았는데 이제 연구가 깊어지고 저같이 고과 가는 사람들까지 끼어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저희가 중국, 일본 가깝게 이 두 나라만 보더라도 여행을 가면 음식 못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어르신들은 더 그렇고. DHL 특송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1700년 전, 1500년 전 비자 발급이 쉬워가지고 쉽게 해외를 다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는 카알이나 아시아나도 없었죠. 그러던 시절에 과연 중국의 음식, 중국의 어느 지방의 음식이 과연 우리 한반도의 음식과 똑같을 수 있을까? 또는 일본과 음식이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보고 의심해본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제에서 고사리 나무를 먹었어요. 그런데 고사리 나무를 먹었는데 우리는 물에 데쳐서 먹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튀겨도 먹고 볶아도 먹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에 데쳐 먹는 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자료를 보고 아, 백제 사람들은 고사리를 튀겨도 먹고 볶아도 먹었구나.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재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몇 년이 흐르고 하면 이게 정체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작 백제 사람들의 음식은 이제 여기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의 음식이 우리의 백제 음식이냐? 이대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백제 사람들의 음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것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고과학자지만 음식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어떤 시대의 차이도 되게 크고요. 그런데 일국의 사례를 검증 없이 무조건 갖다 쓰지 말고 우리도 우리만의 연구법 그리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대로 찾아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재미녀설 가장 많이 휘자되는 책이에요. 6세기 초에 가사협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썼던 책인데 여기에 보면 수인병이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국수가 나와요. 과연 백제 사람들도 이렇게 미를 갈아서 국수를 만들어 먹었을까? 국수는 이 당시에 백제에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책을 보고서 그대로 따올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 고과학계에서도 우리도 음식을 연구한다 하면서 고과학자들도 한성급지방관처럼 박물관 특강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데에 가끔씩 나와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20여 년 됐는데 계속 누적이 되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음식을 연구한다고 해서 왔는데 왜 음식은 없고 식물명, 동물명만 나야라고 끝입니까?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음식을 이야기한다면 동물고과학자나 식물고과학자들이 주로 나와서 음식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고과학자들은 자기가 발굴했던 유적 또는 다른 데서 발굴되어서 분석 의류된 동물뼈, 생선뼈를 가지고 아, 여기는 보거뼈, 이것은 고등어뼈, 또는 사슴뼈, 노루뼈 이걸 밝히는 것을 하는 분들이 음식을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루로 구워 먹은 거예요, 쪄 먹은 거예요, 회를 쳐 먹은 거예요 이거 궁금해하는데 노루뼈, 사슴뼈 나왔습니다. 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있었던 거죠. 식물고과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식물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들이 씨앗으로 남는 경우가 드물게 남아있고 아니면 꽃가루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밝혀지는데 이 역시도 종명의 나열이지 그 자체로 아, 이런 쓴바귀 씨앗이 나왔으니 쓴바귀를 그럼 어떻게 해 먹었을까 이런 것까지는 밝히지는 못했죠.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원주법천리라고 하는 유적에서 무덤 안에서 백합조개가 나왔다. 또는 풍납토성에서 백합조개가 나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백합조개는 바다에서 자라는 건데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어떤 영역이라든지 또는 교역관계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음식 자체로는 큰 의미가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나왔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먹었지? 뭘 해 먹었지?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의 중요한 대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출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자체로서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고과학에서의 음식 연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들이 이런데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속 자료나 민족지 자료들을 많이 좀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음 장에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현재 또는 전 근대 사회에서 먹는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그래, 이것이 고대에도 먹었을 거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0년대부터 이제 실험고과학이 사용되고 그리고 자연과학 분석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고대 사람들은 어떤 재료를 어떻게 가지고 취사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던 건지 이걸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발굴된 동식물의 종과 음식의 상관관계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백합조개가 나왔고 뭐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쓰이고 있는 용봉탕을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먹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부터 만 2000년 전쯤 되면 이제 빙하가 물러가고 후빙기, 지금의 홀로세가 돼요. 온도가 지금과 물론 중간중간에 더 춥고 더웠던 때도 있지만 거의 비슷해지고 기후 환경이 비슷하다는 건 서식하는 동물이나 식생하는 식물들이 다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지금과.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저런 자료들을 보여줬을 때 그래, 지금도 자라가 자라니까, 지금도 백합이 자라니까 당연히 먹었겠지. 감흥이 없다는 거죠,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먹었다는 거지? 를 말해주질 못하니까. 발굴해보면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죠. 왼쪽에는 닭뼈 같고, 오른쪽에는 무슨 생선뼈 같고, 밑에는 고둥 같고, 이런 걸 넣어줬겠죠. 그러면 그동안은 이건 닭이 나왔다고 끝났어요. 어느 부분을 잘라서 넣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조리를 했는지, 찜을 한 건지, 그리고 이것을 볶은 건지, 어떤 조리를 했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제사음식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제사음식에 별게 다 올라가죠. 지금 이건 주로 기름에 지지는 부분들만 넣은 겁니다. 이렇게 제사음식을 해서 넣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조리법도 다양하죠. 그런데 그저 어떤 종, 어떤 생명체, 어떤 생물종인지만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많지도 않고, 실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데, 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취사와 조리 부분을 먼저 연구를 해봤죠. 화덕, 부뚜막, 조리용기, 토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굴해보면 유적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삼국시대부터는 부뚜막이 잘 나오고, 토기도 그 근처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고대 음식을 한번 밝혀보자 하는 연구를 제가 2007년부터 음식고고 연구위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게 이런 거죠. 토기를 가지고서 보니까 어느 부분은 밑에 하얗게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불을 주로 맞았던 곳, 그리고 그 위에 검은 부분은 불을 맞긴 맞았으나 아주 약해서 그름만 남은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조리를 했구나, 이런 걸 밝히는 걸 했죠. 부뚜막에 걸린 소세 역할을 했던 토기입니다. 이걸 보면 앞부분은 불을 직접 맞아서 하얗고, 여기 밑에 돌로 받쳤던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남아있고, 그 흐름이 남아있는 이 부분은 불을 덜 맞았던 부분이고, 내부, 토기 안쪽을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물이 끓여서 줄어들었던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기에는 물을 끓였다, 여기에는 죽을 끓였다, 이런 것들을 밝히기 시작했죠, 아주 초보적으로.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선사시대나 역사시대나 다 조리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사시대 조리하고 역사시대 조리하고는 시설만 달랐다. 선사시대는 그냥 우리가 흔히 노지라고 부르는 화덕에다가 조리했고, 역사시대가 되면 부투막을 사용하고 이 차이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게 주식과 부식의 차이를 가져온 거였더라고요. 자, 선사시대 조리는 뭘까? 보면 화덕 위에 바닥이 편평한 무분톡이라고 하는, 무늬가 없는 톡이 있죠. 그걸 올리고 주변에다가 뗄감을 쫙 배칠래요. 그리고 나서 조리하는 거죠. 이게 삼국시대라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한동안 계속 이 방식이 이어집니다. 청동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까지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밥과 죽, 국, 반찬, 이런 주부식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선사시대에는. 아직 개인용 음식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전시지 보면 개인용 식기 해서 청동시대도 나오고 하는데 개인용 식기 그거 아닙니다. 잘 몰랐으니까 그러는 건데 이 당시에는 음식을 만드는 토기의 음식기 분화가 없었다. 즉, 밥을 하면 한 그릇에 부어서 같이 먹었던 거지 네 그릇을 나눠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 하나로 딱 먹을 때 김치도 필요하고 반찬유들이 좀 있어야 되고 국도 좀 필요한데 미역국도 좀 햄버거 먹을 때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어르신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는 햄버거 하나로 끝나죠. 또는 기껏 소스를 찍어 먹는 정도죠. 그렇게 한 번에 먹었다는 거죠. 선사시대에는 주식과 부식의 구분 없이 그냥 그 자체가 음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간.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 나중에 개밥이라는 말까지 나중에 듣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잡탕이라고 말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밥, 반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음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는 하루에 몇 끼를 먹었을까? 하루에 보통 한 끼 정도. 지금 우리가 먹는 것처럼 하루에 세 끼 먹는 건 상당히 근대의 일이고요. 리차드리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연구한 쿵푸 시멘족을 보면 이 쿵푸 시멘족은 한 번 먹고 13일, 16일 이렇게 밥을 안 먹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게 되면 우리들은 뼈에 기아선이라고 했고 생장에 저해가 왔던 그 흔이 나타납니다. 그 뼈에도. 그래서 기아선을 보고 선사시대 사람들도 얼만큼 기아에 허덕이며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여하튼 하루에 몇 끼 개념은 최근에 생겨난 관습이고요. 거의 조선시대에서 두 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역시 아까 계급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높으신 분들은 세 끼도 먹고 다섯 끼도 먹고 하셨죠. 여하튼 전 근대 사유에서 끼니는 제각각이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톡이죠. 이게 바로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보시면 이 안에 쌀만 있는 게 아니라 쌀도 없었죠. 이때 무슨 고기 같은 거, 식물 같은 거, 버섯 같은 거 대충 넣고서는 끓이는 거죠.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조리를. 이거 제가 실험할 때 해산물을 잡아가지고 넣고 그냥 야채 넣고 끓인 거고요. 또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만 넣고서 그냥 이렇게 익혀서도 먹어보고요. 이건 제가 일본에 했을 때 다양한 걸 했던 건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굴이나 버섯이나 물론 다른 곡식을 먹고 해서 제가 쌀로 하긴 했지만 버섯이든 은행이든 굴이든 구할 수 있는 대로도 같이 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처럼 드는 거죠. 죽을 끓여서 먹었다고 생각들 하기 쉬운데 선사시대 사람들은 죽을 잘 끓여 먹지 않았어요. 물론 죽도 드셨고 국물처럼 드셨겠지만 그래도 밥 형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밥 형태라고 하니까 지금의 밥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말한 잡탕밥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 그래서 아예 이렇게 야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 유학생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내 방에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밥, 무밥, 그다음에 미역밥도 해먹어 온 적이 있어요. 밥을 지을 때 그것들을 넣고서는 밥을 지은 다음에 간장하고 참기름 좀 붓고 비비면 끝.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먹듯이 바로 그러한 잡탕 형태로 밥을 먹은 거죠. 이게 선사시대의 밥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과 부식으로 분리가 되면 이제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주식과 부식이 분리되는 때가 역사시대죠. 역사시대는 대체로 AD 1년부터로 보시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자면 원삼국, 삼국시대부터니까요. 이때 우리나라에 조금 더 일찍부터 나타나긴 하지만 대체로 붓두막과 시루가 이때 나타나요. 붓두막과 시루가 나타났다는 것은 주식과 부식이 분리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 주식과 부식이 이것만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붓두막과 시루가 나타난 때부터 이제 주식과 부식이 분리가 됐다는 것은 음식을 짓는 방식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시루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시루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밑에 뚫린 구멍으로 계속 증기가 올라와서 위에 있는 음식을 익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루니까 여기에 고기도 쪘을 수 있고 또는 생선도 쪘을 수 있고 야채를 찔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찔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찔 수 있는데 왜 주식과 부식이 분리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이걸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밑에 긴 항아리 하나 있죠? 이 긴 항아리가 있는데 이 긴 항아리에 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것은 부투막입니다. 부투막 아궁에서 불을 지금 피우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막 끓죠. 그런데 이 위에 시루가 있어요. 이 시루에 무엇을 넣느냐 하면 곡식을 넣어요. 쌀일 수도 있고 쌀과 보리일 수도 있고 또는 좁쌀만 또는 좁쌀과 보리와 콩을 같이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는 여기에 여러 가지를 다 넣었잖아요. 이제 오로지 곡식만 넣는 거예요. 곡식만 넣어서 익힌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곡식만 있는 거예요. 시루에 곡식만 익히는 방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만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밥인 거죠. 곡식만을 먹는 것, 바로 밥. 이 밥을 먹으려면 이제 국과 반찬은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까는 같이 해버리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바닥에 평평한 화덕에 무분톡을 사용했던 선사시대와 달리 부투막으로 음식을 조리하면서부터는 이제 밥을 지켜두었다. 그 밥을 처음 지었던 게 바로 이 톡이에요. 화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화분형 톡인데 저는 글쎄 뭐 색깔은 화분 닮았는데 화분형 톡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화분으로 일단 볼 수는 없고 화분 모양의 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오늘날 솥거리 솥 옆에 전이라고 달려 있잖아요. 튀어나온 그런 거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얘는 실제 그 거리는 쓰지는 않았어요. 오로지 밑에다가 받쳐놓고 여기에 그냥 바닥에 세워놓고 나서 불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여기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중국 쪽에 낭랑 쪽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삼각형 점토토기라든지 경질무운토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기철에 대해서 원산국 시대의 토기들을 보면요. 처음 구들과 시루가 나오는 그러니까 부뚜막 시루가 같이 나오는 지역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굽이 있습니다. 묵은토기처럼 굽이 있어요. 그 대신 되게 길어졌죠. 그 전에 이렇게 길지 않았었는데 부뚜막에 걸어야 되니까 길어진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짧았잖아요. 그런데 길어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나중에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굽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굽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굽 아예 사라져버렸죠. 바닥이 편평해져 버렸잖아요. 그 대신 이렇게 길어진 것은 부뚜막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실제 사진을 보더라도 길고 바닥은 편평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둥근 장난형 토기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둥글죠. 이렇게 둥근 장난형 토기로 바뀌고 이것을 실을 얹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던 건데요. 나름 14년, 15년 전이니까 저도 좀 젊었을 텐데 여기에 먼저 긴 좀 전에 보셨던 항아리 이걸 장, 난형 긴 계란 모양이라고 해서 장, 난형 토기를 먼저 걸고요. 여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루를 얹어요. 시루를 얹은 다음에 시루에는 이렇게 좁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곡식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물을 끓입니다. 붓두막에서 물을 계속 끓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시루의 곡식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흙을 발랐어요. 저도 처음에 몰라서. 그런데 이건 흙을 바를 필요가 없이 저도 몰라서 그랬는데 여기에 이 수건처럼 헝겊으로 돌려서 물에 적신 헝겊으로 돌리기만 해도 김이 새어나가지 않는데 그때는 몰라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거죠. 먹음직스럽죠? 색깔은 예쁘지만 글쎄 먹음직스러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게 고대의 밥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좀 전까지 말씀드렸지만 밥만 있어요. 반찬이 없어요. 이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솥은 그대로 고정시켜줍니다. 늘 이 슈루만 손잡이가 달렸잖아요. 슈루는 손잡이가 있으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리할 때는 올리고 요리가 끝나면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밑에 있는 토기에는 물만 보충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반찬을 먹고 싶은데 반찬을 어떻게 먹을지가 걱정이에요. 제가 이제 밥을 퍼서 직접 시식할 때 사진인데요. 이건 좀 더 맛 없어 보이네요. 색깔이 그걸 간단하게 모식도로 그린 건데요. 이렇게 불을 떼서 물을 끓인 다음에 시루로 익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게 부뚜막이에요. 여기 부뚜막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밥을 했는데 반찬을 할 데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여기 이게 보이죠? 여기에 화덕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여기는 밥하니까 안 되겠어. 여기다가 내가 반찬을 해야겠어 해서 화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반찬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는 반찬을 이렇게 화덕에서 바닥에서 끓이고 부뚜막에서는 밥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좀 전에 한번 볼까요?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꽤 떨어져 있죠. 밥 짓는 데하고 반찬하는 데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예 이걸 이 앞으로 가져오자 해서 가까이 둔 게 이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왔죠. 바로 앞인데 더 문제가 생겼네요.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아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화덕이에요. 여기에 불을 피우면 여기에 밥을 지을 수가 없고 여기에 밥을 지으면 얘에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워서. 여기에서 지금 불을 피워야 되려면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엉덩이에 불 붙겠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도 다시 바뀌어요. 짜잔. 아예 이제 화덕을 따로 두지 않고 밥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은 잔불로 여기에서 직접 조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부뚜막 안에 아궁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돌을 깔아서 직접 이걸 올릴 수 있게 아궁이 안에 바닥에 돌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돌 깔 부분이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통이 되게 오래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렇게 앞에 그릇을 종지를 놓고서 데필 수 있게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일본도 역시 똑같습니다. 일본도 역시 잘 보시면 부뚜막이 아궁이 앞에 이로리라고 해서 얘네들이 하는 방식처럼 이 밑에 돌을 깔고 여기에 불씨를 그대로 끄집어내고 이걸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밥을 짓고 여기 이 냄비는 내려서 여기에 불씨를 익히는 거죠. 일본도 역시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이 방식이 사용된 거죠.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국시대의 밥 짓기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장란형 톡이라고 했던 밑에 길다란 톡이 있죠. 거기에는 물을 끓여서 그 증기가 시루를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시루는 곡식을 담아서 밑에 올라오는 증기로 음식을 쪄서 밥을 짓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수분이 적은 고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숟가락과 관계가 깊어요. 이따 다음 시간에는 숟가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숟가락을 쓰지 않고 손으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고두밥인 겁니다. 그리고 시루에는 밥 말고도 구근류라면 뭐가 있죠? 구근. 구근은 뭐가 있을까? 무도 구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당근도 구근일 텐데 마도 이렇게 뿌리식물이 구근이죠. 그리고 견과류 밤을 찐다든지 이럴 때도 시루에 칠 수 있죠. 또 각종 열매라든지 생선 육류 우리가 가오리 같은 경우도 가오리찜 이렇게 해서 찌지 않습니까? 또는 고기도 쪄서 먹잖아요. 우리 수육 또는 왕족발 보쌈 같이 먹는데 보쌈이 바로 찌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로 생선 육류 등을 시루에 찌기도 했다. 밥 말고도. 그리고 장라영토기는 많은 양의 국물요리를 끓여야 될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끓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신발형토기라고 하는 토기는 바로 반찬을 만들거나 국을 끓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죠. 깊은 발이 발이라고 하는 그릇이 더 깊다 해서 깊은 발이라고 하고 이걸 한문으로 쓰면 깊은 심자라서 신발형 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신발형토기가 삼국시대의 주요한 음식조리용기인데 바로 이 직전에 뭘 썼냐면 경진문문토기 단계인 원삼국시대에는 이걸 썼어요. 엄청 길었죠. 잘 보시면 얘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투막 사용 때문에 이렇게 기운 이유는 얘를 부투막에 걸어서 썼어요. 그런데 부투막에 걸어서 쓰는 것은 장난형토기로 바뀌니까 얘를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얘의 키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 낮아지죠? 부투막에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부투막 아궁이 밑에서 이제 밥 짓고 난 불씨로 음식을 졸여야 되니까 낮아져야 되죠. 아궁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대신 넓어져야죠. 얘보다 넓어졌죠. 그 대신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신발형토기는 아궁이 안에서 또는 아궁이 앞에서만 조리하고 여기에다가 반찬 국 이런 걸 음식을 만들었고 시루에다가는 밥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음식은 바로 이 패턴으로 음식을 조리했던 거죠.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아궁이 안에다 넣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깊이 들어가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궁이보다 훨씬 낮으니까 아궁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높이를 보시면 여기에서 음식을 조리를 하는 거죠. 익혀서 여기서 죽도 끓여보고 다양한 걸 해봤는데요. 끓어넘치고 있습니다. 아궁이 안쪽에 넣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씨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것보다 더 어울리기도 한데요. 불씨가 식기 전에 여기 이 정도 유해까지 불씨를 덮어주면 더 많은 열효율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위에까지 불씨를 덮어서 쓰기도 하고 이 신발형 토기는 다양한 음식 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것들도 좀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 넣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상관없지만 이 아궁이 앞에 이렇게 놓고 난 뒤에 집으려고 하면 되게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두 손을 아궁이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손잡이만 자꾸 쑥 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신발형 토기에 손잡이 달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에 맞게 계속 계량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발형 토기에 무엇을 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걸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겉과 안쪽에 흘러넘친 흔적 그 다음에 수분이 줄어들어 흔적 이런 걸 보니까 국 국물 그 다음 죽 이런 것들을 조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타서 달라붙은 탄착흔이라는 게 불탄 눌러붙은 흔적들입니다. 그걸 보면 여기에 반찬을 했구나. 다양한 쓰임새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 신발형 토기가요. 보시면 여기에 밥을 지으면 들까요? 안 들까요? 아까 시루에 밥을 짓는데 여기에는 밥을 지으면 들까요? 안 들까요? 잘 돼요. 충분히 잘 됩니다. 그런데 시루하고 장난형 토기에 밥을 하는데 굳이나 밥을 왜 지켰어요? 정말 급할 때는 여기다 지을 수 있겠죠. 저 자취할 때 고등학교 때 냄비에 밥 해서 먹었거든요. 밥솥에다 하려니까 누룽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누룽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냄비에다 밥했는데 바로 신발형 토기는 만능 냄비인 거예요. 냄비. 여기에 밥을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나 필요할 때 외에는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국, 죽, 찌개, 또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를 했던 거예요.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보이시죠? 바지락, 살입니다. 조개, 조개를 넣은 거고요. 조개탕도 끓이고 또는 나물을 넣고서 데치기도 하죠. 쥐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서 데쳐서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한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긴 장난형 토기에 물을 끓여서 실외에서는 밥을 하고 여기에서는 국을 끓이고 여기에서는 반찬을 볶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젤을 이용해서 불씨가 있는 젤을 이용해서 동시에 하나의 세트로서 요리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드니까 밥과 반찬이라고 하는 주식과 부식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오로지 이렇게 생긴 그릇 하나만으로 선사시대에는 잡탕 형태의 표현이 참 그러네요. 잡탕이란 말 말고 좀 더 고급 언어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복합음식 제가 아마 글에다가 복합음식이라고 썼는데 좀 맛이 안 살아나더라고요. 글의 맛이 그래서 복합음식이란 말은 입에도 잘 안 붙네요. 그것보다 잡탕이라고 하게 됐는데 여하튼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우리는 주식과 부식이 분리된 음식으로 삼국시대에 드디어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식사를 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시루에 떡을 해 먹었을까를 제가 팁으로 하나 넣었어요. 뭐냐면 사람들 심지어는 제 결혼식 주례를 서셨던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떡을 해 먹는 시루를 가지고서 삼국시대에 떡을 해 먹던 시루로 논문을 썼던 친구라고 아 저희 교수님도 제가 뭘 논문을 썼는지를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삼국시대에는 떡을 안 해 먹었어요. 시루에다가 떡은 먹었는데 시루에다가 안 해 먹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떡을 해 먹었을까 그걸 말씀드릴게요. 짜잔 이 시루를 보면 당연히 여기에 떡을 해 먹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떡은 저런 시루에 해 먹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쌀가루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루를 내는 것은 뭐가 있죠? 아 네 맞아요 갈돌 갈돌에 갈아서 그런데 이 갈돌에 이렇게 갈아서 하는 게 신석시대 보이고 청동기시대에도 막 보이다가 어느 순간 청동기시대에 갈돌이 사라져요. 자 고려시대부터 맷돌이 나와요. 막 갈아서 이렇게 쓰면 되죠 맷돌에 그럼 그 사이에 자 곡식을 가는 게 뭐가 있죠? 갈돌과 맷돌 사이에 곡식을 가는 거 뭐 방학관 가서 빠오면 되긴 해요 아니면 잠시 유럽 가서 풍차에 좀 돌려와도 되고 그러기는 좀 어려웠겠죠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희한하게 쌀가루를 쓰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절구 있잖아요 절구를 이렇게 찌면 되잖아요. 물론 절구에 찌어도 되는데요. 절구는 주로 도정 그러니까 쌀의 껍질을 벗기거나 보리의 껍질을 벗기거나 껍질을 벗길 때 쓰고요. 이 절구질로 쌀가루를 내겠다 한다면 불가능하진 않은데 엄청 힘듭니다. 거의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쌀가루가 없기 때문에 시름떡이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떡을 안 해먹었느냐. 그렇지 않죠. 떡은 해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먹었을까 보면 지금 1900년대 우리나라 사진을 보면 지금 어처구니를 잡고 계시는 할머님이 계신데 이 맷돌 없이 떡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건 고려시대에 참 맷돌이네요. 이전에 맷돌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물론 낭랑에서도 한나라 때 맷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실물을 보진 못했고요. 먼저 쌀을 쪄요. 삼국시대에 역시 쌀을 쪄요. 그러고 나서 쌀이 쪄지잖아요. 짜잔 품종이 바뀌었어요. 쌀의 색깔이 이건 흥미가 좀 들어간 건데 떡매로 찌는 거예요. 또는 절구로 찌워도 돼요. 그러니까 쌀 가루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쌀을 마구 찌는 거예요. 밥을 해서. 밥을 한 쌀을 막 찌우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많이 봤죠? 인절미 인절미 보셨잖아요.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인절미 형태. 쌀을 찌워서 나중에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길게 뺀 것이 바로 인절미 처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자르니까 절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절미처럼 이렇게 떡을 만들어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콩고물이나 이런 고명들을 넣는 것은 달라붙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 토핑을 뭘 올리면 맛있겠어?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콩가루나 이런 걸 묻히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떡갈나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떡을 떡을 싸는 갈립 참나무 잎 중에서 떡갈나무 잎이 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떡갈나무 잎으로 이렇게 싸서 먹거나 또는 의령의 망개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망개 잎 같은 경우 매끈하고 잎이 넓적하니까 싸기 좋죠. 아니면 떡은 손에 달라붙고 옷에 달라붙고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싸서 먹었던 거죠. 그럼 송편처럼 그런 건 어떻게 먹죠? 이 단위 하나하나를 넓게 펴서 만두피처럼 펴요. 그리고 고명을 넣고 안꼬라고 하는 건 일본 말이니까 안에다가 내용소를 넣고 덮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송편처럼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이 없었던 시절에 떡을 만드는 방식은 그거이기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시루에 떡을 직접 우리처럼 시루떡을 해 먹었던 것이 아니라 밥을 지어서 그걸 찌어서 찐 밥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루를 보면 떡 찌는 데 아예 무관했던 건 아니지만 떡 자체를 찌던 도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